아 이게 무대를 보이고 멋있죠? 저희가 들려요? 네! 정이에요 네! 저희가 럼유라이 기프키즈 앨범을 가능한 빨리 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안 빠져빠서 네 안 빠져빠서 저한테 안 빠져빠서 애써 기대 많이 해주세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네! 네 그리고 저희 그리고 저희가 또 백만장을 배구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쵸? 네! 네 저희가 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밤에 또 연습을 했어요 이미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어제 밤에 12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근데 멋있죠 여러분? 네!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숨차는 안무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진짜 아 거의 이건 뭐 마라톤급 아 언니 여러분 러미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! 즐겁게 보셨나요? 네! 아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춤을 추고 싶어요 그 춤 쉽게 하는 거 말해드릴까요? 네! 벽을 이렇게 잡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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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몸을 앞으로 갖다가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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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요 러브 라임 그 마스크가 마스크가 N95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지 그게 예방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저거 약국 가서 인터넷에 살아요 보통으로 공동공에 공동공에 하시고 어 조심하세요 저희도 조심할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런미라잇이 런미라잇이 오늘 컴백을 런미라잇으로 컴백을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바래야 된다면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 여러분도 신났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더 가깝게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니까 같이 춤도 같이 춰주고 응원공도 열심히 흔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니가 기분 좋네요 저 저는 어 저 멘트 좀 심각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런미라잇 저희 이제부터 엑소 공식 인사 안녕 안녕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엑소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무대를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또 아쉽고 하지만 앞으로 음악방송 많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런미라잇 하면서 재밌게 즐겨요 항상 남자아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점심 안 지으실 텐데요 얼른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냥 여러분 감사드리고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진짜 음악화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싶었고요 오늘이랑 같이 하니까 기분은 많이 좋고요 저한테는 미워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엑소 엑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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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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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면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.